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소개팅 하러 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봐요 데이트 간다고 못 온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볼 수 없다 그래도 이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곤 한다는 게 자 똑같은 멜로디인데도 울리지마 네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술 취해서 노래방 가도 나비효과는 진짜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린 집 노인도 나 노인도 나 나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